저번에 거기 말했던 데 갔다 왔어? 아, 어, 나쁘지 않았어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가봐야 할 것 같겠는데 누구? 안녕하세요 최영기 팀장님 아, 나 누구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세입자가 안 나가서 되게 곤란하다고 서점 하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? 전이 다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? 그냥 그만두라고요 사장님이 정말 잘 안가워 아, 어, 어